제가 면역 N 유산균을 처음에 합참받고 그 다음에 제 돈으로 사 먹었잖아요. 네, 지금부께서 직접 이번에는 장건강 N 유산균을 한번 먹어보세요 하셔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장건강 N 유산균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원은 일동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고요. 판매원은 송독홀론입니다. 즉,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어디서 만들었느냐? 일동에서 일동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들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 후에 꼭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대장내시경을 저는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내시경 하면서 같이 합니다. 그럴 때 장을 소장내장,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장내장, 여기를 싹 비우죠. 싹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유익견도 함께 빠져나갔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몰랐어요.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찬 받으면서 먹어보고 너무 좋아서 또 제 돈 주고 사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사 먹었다고 직원분께서 직접 또 이렇게 장근강 N 유산균을 주셨습니다. 네, 현대인들이 장이 안 좋죠.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만성 스트레스도 있고 황생제 아니면 소연 진통제 진통제를 좀 많이 먹는 편이죠. 그리고 근육이안제도 계속 주기적으로 먹고 나이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이 안 좋았다는 것을 그냥 안 좋은 것만 알았지 이걸 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한 번 드셔보세요. 드셔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양육을 안에 들어서 키울 엄두를 못 냈어요. 제가 털 알러지가 있어요. 사실은 먼지 알러지도 있고 그런데 얘하고 중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츰사츰 장년 겨울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외출 양육이 됐죠. 안에서 거의 나갔다 들어갔다. 올게 같은 경우는 거의 실내에서 생활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애가 들어오면 감기 몸살처럼 아프고 그랬어요. 지금은 구이 24시간 같이 생활하죠. 제 알러지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번 알러지 있으신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현대인들이 보면 저나 우리 젊은 딸이나 보면 장이 안 좋아요. 뭐 음식 같은 것도 매운 거 먹고 단짠 먹죠. 그 다음에 별개치각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염증성 장질환이나 감염성 장증후군들이 어이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염증성 반응을 조절하는 데는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한번 이렇게 나는 장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